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본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첫째, 4월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셋째,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보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의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동료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헌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